오리엔티는 중국 강서성, 세계도자기의 심장과도 같은 도시, 경덕진에서 작은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징더젠 타오티 다쇠, 한국인 1호 부시, 유시영 박사님과 함께 둘러보는 경덕진. 과연 어떤 도자기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함께 가보시죠. 교회에 넣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OEM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요장에다가 생산을 맡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림만 그리겠다. 자기는 화공팀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요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큰 요장들은 이름이 조금 있는 데들은 전 과정을 하는 거를 거기서 다 하거든요. 근데 소규모 업장들이나 요장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초벌기를 사다가 그림만 그려서 자기네들이 불떼서 팔던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갖고 보면은 형태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 군데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죠. 이 형태가. 중국 사람들은 그 형태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초벌기를 사잖아요. 그거를 카피라고 생각을 안 해요. 종이를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런 느낌이지. 카피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도 초벌을 팔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그림을 해서 판매를 해도 전혀 그런 문제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자기의 완성은 어쨌든 그림까지 그리고 구워서 나와줘야. 이 집도 보면은 지금 3집이 붙어있어요. 이 집은. 엄청 크네. 여기가 이제 자고. 차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멀티샵이에요. 자예이오. 짜지예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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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런 등 같은 거. 예쁘다. 자주요 등. 자주요라고 한국 군청이랑 되게 비슷한. 네. 이렇게 전체에 대한 제안을 해주는 거네요. 여기는 이렇게 파는 거죠. 네. 이렇게 다 맞춰놓으면 얼마나 예쁘겠니?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중국 이런 시장이 있겠다. 한계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예쁘잖아요. 네. 학파이나 이런 거. 트위시오이호이오. 짜가서 이건 이슈자 쪼다봐. 어. 무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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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에서 뭐 하는 거 같아요. 너무 좋네요. 학파이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덕화불상. 네. 불상만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덕화가 아까 진짜 유명해요. 불상. 거기 학파가 무슨 관음상? 네. 그걸로. 근데 보면 아마 유약이 없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아. 네. 흙이 되게 광찍이라는 그런 흙을. 음. 많이 만들더라고요. 음. 저희 자성호에도 소유도 소변 환징도 해요. 아. 아. 자공진. 아. 자공진.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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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네. 네. 무자기로 많이 파는 우절 업체인데. 아. 비자인은 되게 잘 빼요. 네. 오. 네. 다이쥬. 잔 같은 거. 그리고 정조. 네.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정조 배펴가지고 넣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홍시엔자? 네, 빨간산 가격이라고 모르겠습니다 홍시엔자 이게 뭐냐면 업체들에서 인터넷으로 많이 팔잖아요? 가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 가격이 있고 홍시엔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홍시엔자가 뭐냐면 인터넷에 리미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리미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밑으로는 팔지 말아라 네 이렇게 걸어놓고 현장 판매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이제 몇 프로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소매를 하는 거 홍시엔자거든요 왜냐면 여긴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경독이 자체에요 그런 거고 가격이 조금씩 틀려요 네 아, 이게 왕상의 가격과 실제점의 가격이 아닌가? 네 아, 이제 여기 유시영 형님이랑 다오이재을 한번 다 이렇게 둘러봤는데 정말 들은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배운 것도 엄청 많고 이거를 자막을 다 달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으로 최대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 이제 다오시이촌이라고 해서 도개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뇨구펀 뇨구펀이라고 약간 한국어로 치면 저는 그 해장국 같은 거 있잖아요 뼈 해장국 그 뼈에 펀이라고 그 미펀 미펀 네, 당면이죠 아 쌀복수죠, 쌀복수 우리 썰렁탕이네요 네,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경독진 지금 특산같이 약간 돼가지고 아침에 먹어야겠네 요티아오 요티아오가 중국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빵같이 생긴 거 콩물, 두유랑 같이 먹는 거 거기다가 안에 찹쌀떡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게 지금 경독진 특산같이 돼가지고 이쪽 길이 다 그거 파는 거예요 1기, 2기, 3기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도개천이 1기, 2기, 3기 다 붙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쪽 개발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1, 2, 3기가 붙어있어요 한 덩어리로 뭐 특색이 있는 건가요? 기마다? 그런 건 없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특색이 있긴 있죠 음 다 근데 전체적으로 샵이랑 그런 전시관 위주가 되게 많고 음 질보하는 네 센터도 있어요 질보센터 네 질보센터가 있어갖고 음 얘네가 만든 신청을 하면은 네 방송을 대신 해줘요 오오 거기서 네 되게 많은 브랜드를 네 참고같이 해놓고 방송을 돌리면서 네 거기서 이제 팔리면은 프로를 떼주는 거죠 음 수수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네 진짜 약간 목에 힘 들어간 작가님들은 절대 그런 데 안 내보내겠네요 그렇죠 근데 나가 많이 나가세요 일단 돈은 또 이제 또 세대 뭐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이랑은 안 나가죠 네 아 그럼 여기 경덕진도자대학의 교수와 학생은 다 어떻게 보면 실전파겠네요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건가요? 책으로도 공부하고 네 그 중국 미술 그 순위 있잖아요 네 미술대학 순위 네 경덕진도자대학이 조예 전공 전국 1등이에요 어 2등이 청와대 아 칭화 네 도자기로는 어쨌든 무조건 학교 이름이 경덕진도자대학이니까 그렇죠 네 도자기가 거의 전부겠네요 여러분 지금 중국 운전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완전히 적응해버리신 유시형 박사님 중국 운전은 진짜 전쟁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 도개천에 매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좀 돈을 잘 벌고 있겠네요 네 아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네 프리마켓을 일주일에 세 번이나 해버리니까 음 그것도 주말에 네 매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네 여러분 어제 왔던 도개천에 또 왔는데요 아 과연 박사님과 가면 어떤 다른 게 보일지 한번 따라가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와서 그냥 오 락커피 고향이 똥커피가 있네요 보면서 헛소리만 하다가 갔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프리마켓 나왔었어요 아 나와서 이제 생활비 벌고 아 석사 때 네 실제로 생활비가 벌리나요? 그죠 벌리죠 오 저희가 거의 악세사리 약간 현대적인 악세사리 처음에 조금 네 많이 팔았었거든요 아 아 그 전까지만 해도 네 되게 전통 악세사리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네 솔직히 컵 만드는 것보다 네 악세사리 하나 만드는 게 더 잘 팔리죠? 더 잘 팔린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아 만들기 힘든 거는 컵이 더 만들기 힘든데 네 아 다국 그만 팔아야겠다 여기 종류가 또 많으니까 네 명동에서 악세사리 팔아요 여기가 그 질보 아 질보 질보 질보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허가를 받고 아 표를 붙이고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네 함부로 하면 뭐 질 떨어진다 약간 이런 건가 함부로 하면 이제 네 화환이죠 화환 그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인 건가요? 어떻게 기본 소양인 거죠? 어떻게 도자대학에서는 도자대학에서 도자대학에서 커리큘럼 자체가 도예과 안에서도 엄청 세분화가 돼 있어요 아 아 생활 도자대만 하는 과도 있고 도자 디자인만 하는 데도 있고 도자 회화만 하는 데가 있고 아 아 되게 그게 분합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네 이쪽 라인은 다 전통 라인이에요 전통 네 청와나 이런 전통 방법을 가지고 하는 아 아 아 이분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이분 몇 번 좋은데 아는 분이거든요 네 아는 분이라기보다는 네 계속 나오세요 계속 나오시는데 오 오 투광성이 되게 일단은 네 투광성 한국이랑 잘 완전히 그냥 네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흔들다는 거죠?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는 유약이 메꿔져가지고 네 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네 흙이 아니라 유약이 쓰거든요 아 네 저 위에다 유상채죠 유상채 지금 그리고 있네요 네 오 장작가마 오 장작가마 네 장작가마에서 나오는 거 음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죠 한국에서도 되게 네 한국 분들도 좋아하고 네 많이 볼 수 있죠 음 일본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네 한국 일본 또 역사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노천으로 장작가마 한 게 많진 않았어요 아 거의 다 각발을 쓰고 하얗게 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걸 많이 했지 네 저건 이제 일본에 영향도 많이 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저걸 많이 했거든요 음 아 이제 여기 보면은 위보터 어 여기도 링롱이네요 링롱이 몇 개 큰 브랜드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을 뚫룽으로 열어줬요 아 아 아 캬 이거 라이트란에 넣어준 건가?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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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이것도 엄청 또 높은 기술이겠네요 그죠 공장 시스템이 지금 이제 완벽하게 돼가지고 네 옛날에는 되게 엄청 힘든 기술이었는데 네 이걸 쉽게 쉽게 하려고 개량을 많이 했죠 기술적으로 아 아 이거 린롱词은 공의의 연예자이 취된 민스 아 공의다 아 아 아 아 이거 그 린롱 아 아 한국에서는 쌀알잔 이런 식으로 많이 불르고요 한국에도 있긴 있어요 네 네 음 엄청 저가형 다구를 보면 저런 구멍이 있는데 막 그 유리 거품 막 일어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구멍 사이사이가 그것도 나름 린롱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3위 안 이렇게 하던데 잘하나 온도가 낮아요 그런 거는 저온요 저온으로 만들어가지고 흙내만 냉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덕덕거릴 거예요 어 지금은 저거 그냥 한방에 구멍 뚫는 게 있어요 네 구멍이 한 번에 다 뚫려 오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아 전체 잔 전체 그것을 탁 하면 그냥 뚫려 오 아 예쁜 거 진짜 많다 여긴 꼭 와보긴 해야겠네요 여기는 그래도 다 질은 나쁘지 않아요 전통 이쪽이 형님 여행 인도하시면 여기 한 번 다 데리고 오시겠네요 고객은 거의 밤마다 한 번씩 계속 와요 숙소를 이 근처에 잡고 네 여길 오는 이유가 네 봐도 봐도 너무 이렇게 크니까 네 하루를 못 보거든요 네 여기 왔을 때 제일 다들 즐거워하실 거 같아요 네 근데 또 네 완전 고급 기물만 기물 또 많이 보게 되면 성에 안 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음 네 크으 그 2%의 차이가 가격은 거의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네 아니야 그건 진짜 차랑 똑같은 거 같습니다 차도 하나의 요소가 빠지면 네 그 2% 차이가 네 10배 차이가 나버리니까 네 여행 도시가 되면서 네 체험한 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음 음 네 원데이클래스가 자꾸 체험하고 네 한 번 하는데 얼마 네 Kot 就會 amine 2 1 1 2 3 1 2 3